세상에 이게 조구색구요 조구 아니요, 깡치 황치야, 황석어 황석어 황석이야, 황석 황석어 이거 보는데? 이렇게 보는데? 어머님이 하신다면? 고춧가루 양념에서 쪄 쪄? 쪄갖고서 반찬이야 그 쪼리야 이런거 봐독 쪄 그러면 그럼 얼가리 위에다가 쪄 그래갖고 양념을 위에다 뿌려, 어머니? 네 그래, 어머니 시대로이야 왕치야, 왕이야, 왕이야 왜왜왜왜 바다에서는 황석이가 왕이란게 쟤 어른이란게 왜 어른이예요? 왜 어른이예요? 그것이 먼저 생겨났네 왜 어른이란게 아아 조기보다 먼저 생겨났으니까 어른이라네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쫙 깔아 이렇게 넣고서 그래야 쉽지 이거 튀기다 안 맞아 자, 어머니 파 한 켜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켜 슬슬 흐쳐요 슬슬 이렇게 흐쳐요 네 먹는건 또 연이예요 아, 이놈이 그 황석어 깡치 깡치 그렇지? 네 하나씩 들고 먹어봐 네 그래요 그러면 들고 먹어보면 어때요? 환장이예요 서울 이웃집 땡기도 됐는데 이제 아들께서 안가 서울 이웃집 땡기도 됐는데 서울 이웃집 땡기도 됐는데 안가이다 아하하하 들통에 물을 요만큼 제가 조금 더 해왔더니 아따 빠져 죽었다 신기하다 아니 1.5mm 1.5cm 깡치 한 켜 파 한 켜 고춧가루 한 켜 깡치 이게 세 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님이 이거 이렇게 쪄가지고 이제 들고 잡 써봐 환장하지 그랬었어요 하하하 환장하지 이렇게 찌면 돼 이웃집то 반대시 3.5cm